이제 사드 문제가 한중사에 본격적으로 고름됐는데 너무나 당연한 건데 북한이 핵을 그냥 갖고 있는 상황에서 방어용 무기 정도로서 우리가 사드를 설치한 최소한의 그런 방어용 조치인데 이게 주권사안인데 이걸 계속 중국이 방해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참 길고 긴 채월을 날로 커지고 그친 그런 이웃을 상대로 해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내정이 안정되고 내실이 좀 굳건한 나라가 돼야 되는데 그동안 전혀 걱정하지 않았더니 이제 선거까지 무너지게 됐으니까 참 나라의 앞날이 정말 백척관두에 서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한 신문을 보니까 사드 기지가 이달 정상화되는데 윤석열 대통령실은 그런 주권사안이기 때문에 중국이 언급할 그런 내용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미국은 중국이 한국 압박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런 내용이 아주 중요한 그런 부분을 차지하고 있네요. 대통령실은 8월 10일 날 경북 성주의 주한미군 사드 기지가 이달 말 정상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이 지난 10일 윤석열 정부 첫 한중 외교장관 회담 이후에 한국은 과거 3불 사드를 추가 배치하지 않고 미국 미사일 방어시스템 및 한미일 군사동맹 불참에 더해서 일한 사드의 제한적 운용을 선시 널리 알린다 선시했다며 공식화하자 대통령실이 하루 만에 구체적인 사드 기지 정상화 시점을 공개하면서 맞등에 나선 것이다. 그동안 3불만 우리가 이해했는데 3불 더하기 일한이 있는 모양이죠. 사드의 제한적 운용. 문재인이라는 사람이 문제를 많이 남기고 떠났습니다. 본인은 제주도 휴가다 다녀오고 참 좋은 시간 가지는 모양인데 대통령 고의실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사드 정상화는 어떤 상황이냐는 기자의 질문에 빠른 속도로 사드 기지 정상화가 진행 중이고 8월 말이면 거의 정상화될 것으로 본다. 현재 사드 기지는 임시 작전 배치 상태로 문재인 정부 당시 미국은 한미안보협의회 등 계기가 있을 때마다 조속한 정상화를 촉구했다. 기지 정상화라는 것은 임시 시설 사용하는 한미장병의 임무수행 여건 개선과 자재 설비 등의 반입 보장 등을 뜻한다. 반면에 이미 배치된 사드는 북한 미사일 감시태대를 유지한 등 정상 운용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 이종석 국방부 장관도 기자 간담회를 갖고 중국의 반대 때문에 사드 정상화 정책을 바꾸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갈등이 빚어지면 비용을 좀 치르더라도 치고 나가는 게 필요하죠. 그리고 이번 참에 중국에 대한 대외 의존들을 낮추기 위한 국가적 차원의 노력도 필요하고요. 이 고위관계자는 중국의 삼불이란 주장에 대한 입장을 묻자 사드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자위적 방어수단이고 안부주권의 문제로 결코 협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 전 정부가 어떤 약소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윤석열 정부는 윤석열 정부의 입장이 있게 마련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서도 여러분 선거를 지켜야 친중정권의 탄생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선거가 무너지게 되면 그냥 대한민국에서는 그냥 거의 불가피합니다. 친중정권이 등장하게 되고 거의 예속화된 정권이 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다 어디에서 바탕을 두고 있습니까. 선거가 무너지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제가 언제까지 이렇게 안타깝게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선거를 지키는 것이 아이들을 지키는 것이고 선거를 지키는 것이 오늘 이 방송을 들으신 분들의 노후를 지키는 겁니다. 이 선거 문제에 대해서 불명확한 태도를 갖고 계시는 대법관이나 검찰이나 선관위 관계자들도 한번 깊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 이익에 따라 행동할 수 있지만 이 선거를 못 지키게 되면 나라가 그냥 예종의 길, 굴욕의 길, 노예의 길로 가는 겁니다. 그게 안 보입니까. 그게 보이지 않습니까. 조제이나 천대비나 이동훈 같은 사람들은 정가훈 외우받고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할 수는 모르겠지만 체제 전체가 뭡니까. 친중화되는 체제에 대해서 자식들이 또 어떻게 살겠습니까. 홍콩 되는 거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선거가 무너지게 되면 어려움에 발생하는 거죠.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대한민국은 두 가지입니다. 경제적으로는 포퓰리즘이고 정치적으로는 선거 문제입니다. 이 두 문제를 우리가 제대로 통제하거나 관리하지 못하면 나라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어려워질 겁니다. 한 70년 뭐죠. 좋아지는 날들만 계속 보였기 때문에 사람들은 우리에게 크게 별 문제 있겠냐 이렇게 생각하지만 역사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오늘 일본이란 나라도 어려워지는 걸 보시게 되면 많이 우리가 배우지 않습니까. 영원한 것은 하나도 없는 겁니다. 영원한 게 어디 있습니까. 영원한 게. 케이 라이언 님이 중국은 사드가 위협이 된다면서 왜 북한 핵무기는 방치합니까. 한국과 가까운 산둥승의 사드보다 더 먼 탄도미사일은 왜 배치합니까. 중국은 억지 떼쓰지 말고 북한 문제 좀 협조하시기 바랍니다. 당신들도 주권주권하면서 우리 주권은 왜 인정하지 않습니까. 덩치만 컸지 주변에 존경받는 나라가 되기 바랍니다. 거칠고 힘이 날로 세지는 그런 이웃과 함께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정신 똑바로 챙기고 국민들 간에 불안화 이런 게 생기지 않도록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어야 나라의 그런 존망을 우리가 지킬 수가 있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그냥 친중화되는 겁니다. 친중화가 되게 되면 미국하고 멀어지는 거고 그러면 뭡니까. 이승만 대통령의 해안에 따라서 겨우 여러분들 나라가 반수기에 썼다가 또 속국이 되는 겁니다. 그게 안 보입니까. 제 눈에는 훤히 보이는데. 여러분들께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라는 책을 소개합니다. 세계역사의 인물과 사건을 통해 드러난 문명, 종교, 철학 그리고 예술과 사상을 예리한 통찰력과 분석과 전망으로 독자를 한없는 상상의 세계로 초대합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